지금 시간은 오전 6시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요 슬슬 출근 준비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민주평통은 2만 명의 자문위원과 함께 평화통일 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을 통해서 저의 하루 일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30분인데요 지금부터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권유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진로를 고민했을 당시에 제 스스로 공무원이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시간을 응시하게 됐고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평통 3호 초에 도착했습니다 민주평통 3호 초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빨리 들어가서 출근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등록을 하겠습니다 지문을 다시 잘 인식이 안되네요 어디서 오십시오 네 저희 중앙지역과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곳이요 네 이곳이 제 자리입니다 네? 되게 좋은 거 지원해주세요 아 이거는 사무실 찍는 거라 제 전용카메라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나와요 이제 빨리 오세요 갑자기 안 나와요 이렇게 업무를 하고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절대 의식을 하지 말고 일단 찍어요 이렇게 찍다가 찍다가 뒷다가 전화를 받아요 네 아 예 막 고개도 화이트워 아 예 아 예산.. 예산액이 수정됐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멘트를 쳐요 아 기치다가 아 지금 뭐 어제까지 예산액 조정을 다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이 돌아와서 재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것들을 좀 능뚱그려서 제가 표현을 해주시고 하다가 전화 받으시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카메라 보면서 지금 카메라 보면서 예산 업무적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업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선들을 해주시고 망.. 망한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구나 일단 머리를 어떻게 할 줄 알겠는데 실제로 할 말이 없으니까 너무 난감해 봤는데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아니거든요 또 전화 네 준행작과 이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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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라 그런지 업무 전화가 조금씩 오네요 저는 중앙지역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 중앙지역과는 서울, 인천, 경기, 이북, 오도 지역에 평화통일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중이고요 네 화이팅 해 보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돼서 밥 먹으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메뉴가 나올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가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인천 2 2 인천 다 hak 제일 좋아하는 만두하고 국밥이 나는데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점심을 다 먹고 커피 마실 겸 산책하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저희는 한양도성 순성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양도성길은 별로 안아보셨죠? 네 많이 안아봤죠 제가 자주 데려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빼야겠지? 경치 좀 한번 구경하실까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고생 내에서 막내시잖아요 그렇죠 여부로 고충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런 거 물어보면 이런 거 조금 고충이요? 오히려 플러스 점수죠 고충? 이거 안되겠다 대답이 안돼 공무원 시험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신 거 같은데 혹시 비결 있으세요? 합격하시고 비결이요? 네 옛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이랬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는 기출문제집 그거를 여러 번 푸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얼마나 공부하신 건가요? 3년까지는 아닌데 2년 한 네 6개월 뭐 그 정도 한 거 같습니다 안드림은 공무원 굉장히 편하게 한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네 저는 옆에서 보니까 좀 업무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직접 해봐서 알잖아요 네 네 지금은 좀 많이 적응을 하셨나요? 아니 지금도 적응 중이에요 지금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엄청 예쁜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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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저희가 와야 할 커피쯤에 더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할까요? 오 좋습니다 네 공하실래요? 바닐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카페에서 저희 사무관님을 한 번 만났는데요 사무관님께서 저희 영상 촬영하는데 고생한다고 커피 한잔은 사주셨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카페는 이렇게 이쁜 자리가 있는데 오 좋은 거 같습니다 월급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월급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무표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 월급 받았을 때 한 180만 원 정도 받은 거 같아요 네 네 이 100만 원은 부모님이 드린 거 같고 오오 80만 원은 제가 사고 싶은 거 같다고 하는데 무선이요프렧이 없어가지고 음 무선이요프렧 타도 그걸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저.... 제가 로 proposals 이제 보냈어야 돼 제가 지금 계약하니까 맞췄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반가워 되겠습니다. 20대 마지막 1년이 딱 나오셨어요. 눈물 나네요. 취업도 하셨고 어떻게 좀 알차게 보내실 생각이세요? 20대가 가기 전에 알차게 여자친구 사귀는 게 목표입니다. 연락 좀 주세요. 어필 좀 해주세요. 어필 나 엄머합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시네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 이렇게 부끄러우신 게 매력입니다. 성격이 좋아요, 제가. 제 스스로 말하기 좀 골랐는데, 그렇긴 한데 아,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 다 잘 봐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 다 웃어줘요. 아무리 쟁이 없어도 둘 다 웃어줘요. 아, 배려심이 넘치시네요. 네. 뭐 그렇게 봐야죠. 순수하고 배려심 넘치고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네. 한 가지 더. 이 정도면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연락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관님. 멋있고, 배려심 넘치고, 순수하시고 아, 저희들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그쵸? 네, 다 마시고 이제 사무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네, 오후에도 열심히 근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에도 열심히 근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촬영하죠, 계속. 촬영하면서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시간은 6시 8분인데요. 슬슬 퇴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지문을 다시 입력하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몇몇 사무관님들은 야근하시는데요. 저는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삼 타워가 뒤에 보이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더 활기찬 모습으로 촬영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무원 시험은 공정한 시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끝까지 책상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쪽에 버스 정보장이 보이네요 이곳으로 저의 오늘 일상 형통 공무원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